아아 저 아나라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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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아 저는 안했어요 저는 쉽기 남범진 aka 키가 비라고 하고요 네 저는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님들 저 아까 한 곡 했는데 저 이름 기억나는 사람 지지우 지지우 아무도 없어요? 알겠어요 노바요 노바 아 이제 안 알려주세요 노바라고요 노바 네 네 저는 조용하세요 이상한 소리 들려요 저는 숨쉽기 전남대학교 17학번 심리학과 재학중인 김태훈 aka 트램프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지인이 하나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네요 여러분 혹시 이피 노래하세요? 아아 근데 그거 하면 안되요 맞아요 그거 하면 안되요 근데 이거 살짝 맥주 한잔하는 감성이거든요 맥주 한잔하는 감성이거든요 딱 키워드가 맥주 한잔 1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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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이거 실화가 아니면 밝힙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다들 엉덩이 흔들 준비되셨습니까? 엉덩이 흔들 나 일주일 내내 오늘만 기다렸어 잘 입지도 않는 셔츠도 막 타렸어 원래 약속도 잘 까먹어 까먹어 근데 나 오늘 약속은 잊을 리 없어 절대 안 까먹어 널 알게 된 뒤 나 조금 바뀐 것 같아 입에도 못돼 너 커피도 마시고 말야 근데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아 내 생각엔 아마 내가 널 심한 말이 많은데 음악이 맘에 안 된다면 나는 관동 지나가는 다른 여자들 절대는 웃기도 한정 일단 맥주 한잔에 잠깐 나갈래 예예예 꼴찌 아픈 귀가 생각은 내 네네네네 우리 잠깐 같이 걷자 새벽 고기가 좋아서 그래 너와 난 사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넌 안 그래 헷갈리게 안 할게 야 이제 우리 친구 그만하자 맥주 한잔 하자는 말해 OK OK 오늘은 무슨 모습이 뭐야 No way 너의 눈에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을지 설렘서 멍청한 행동만 하다가 뛰어나가 애교 섞인 너의 말투 예예 빅빅거려도 그저 귀여워 예예 그래도 항상 나를 먼저 찾아 예예 지금 달려갈게 예예예 예예 월을 빌부터 그 며을 가지않고 굴리는 중이야 머리 말고 몰래 이쯤에 있으니까 좀 쉬어도 돼 이라고 내게 주어지는 I love it yeah 날 바를 가해 예예 짜장장은 가득해 내 안엔 근데 숨엔 없어 맥주 한잔 가득 담아네 정신도 없어 아니 차라리 정신 놓는 게 나 내겐 잘할 시간도 없어서 잘해왔으니까 거짜만 보면 달라드는 프로드가 예이 밤은 꽤나 깊어지고 난 네 생각에 취하네 내 아이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내가 전화를 건다면 받아주길 맨 정신으로 못 할 말을 전하겠어 링 링 링 눈 쳐보니 아침 후제중 전화는 두 십통이 왔고 또 하룰 망친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이 단어를 봐 너는 갈백하게 품큰치게 뭐 빛도 낫게 고래갑시게 애교 한잔하자는 말에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너의 너의 힘에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을지 설레서 멍청한 행동만 하다가 뛰어나가 애교 섞인 너의 말투 yeah yeah 티띵거려도 그저 귀여워 yeah yeah 그래도 항상 나를 먼저 찾아 yeah yeah 지금 달려갈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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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와 잔 좋은 음악 너까지 있다면 모두고 완벽해 완벽해 yeah 그리는 음악에 심취하단 말에 우린 좋네 그때 너는 나에게 말해 오빠가 불러주면 더 좋을 것 같아 yeah yeah 다음 날부터 그 노래 만들어 yeah yeah 너에게 불러주고 그때의 너의 눈빛을 다시 오고 싶거든 널 보고 싶거든 yeah 그런 눈빛을 할 때 어쩔 줄 모르겠어 나 혼자 좀 때리고 눈 마주치면 그냥 웃어 yeah 너도 따라 같이 웃어 주네 평소 나 가자 갑자기 멍들 버리고 멍청한 말을 해 yeah yeah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지 그냥 내 착각이 건지 모르겠어 그냥 너의 하나하나가 궁금해져 점점 또 널 알고 싶어지는 걸 yeah 맥주 한잔 하자는 말해 okay okay 오늘은 무슨 무슨 일 뭐야 너의 너의 눈에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을지 설렘한 멍청한 행동만 하다가 뛰어나가 yeah yeah 감사합니다 generation 행동이 짐 짐 und 태우 형이 털어놨죠? 지금 빼야돼